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지은이 박성혁 출판사 다삼북스 늦었다. 아니다 늦지 않았다. 너는 움츠러들기보다 활짝 피어나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오프라 윈프리 미국의 방송인 패배자는 머뭇거리고 망설이느라 에너지를 허비하지만 이기는 사람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자신있게 뛰어든다. 칼을 크라우스, 독일의 시인 대한민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1위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지금 공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 아닐까요? 라고 합니다. 학습 컨설팅 전문가에게 들어보니 질문자 나이도 가지각색이라 솜털 뽀송뽀송한 중학교 1학년짜리부터 이제 갓 고등학교에 입학한 파릇파릇한 신입생 수능이 100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재수생까지 너나 없이 비슷한 질문을 한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인터넷 카페며 블로그 게시판마다 비슷한 질문들이 넘쳐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심스레 묻고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저는 몇 학년이고 무슨 학교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공부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늦었다. 달려있는 댓글들을 보니 더 늦게 시작하고도 뒤집은 사람이 있다던데요. 뭘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늦었다 싶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잖아요. 거기에 빼놓지 않고 덧붙여지는 말 힘내세요. 파이팅! 거짓말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나는 바닷물 같은 위로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믿지 않는 무책임한 소리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그저 내가 딱 듣고 싶은 말 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잖아요. 거짓말해줘. 내가 늦지 않았다고 달콤한 위로 듣고 싶어. 본격적으로 공부에 뛰어드는 건 좀 더 미루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건 무서워서 싫으니까 초조하고 걱정스러운 내 마음만 살짝 달래주고 말았으면 싶은 겁니다.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늦었다는 진실을 마주하긴 두렵고 초라해질 나를 마주하긴 싫고 뼈아픈 깨달음은 얻고 싶지 않고 얼마 못 가 또 도돌이뼈처럼 느슨해지고 나태해질 나를 너무나도 잘 알면서 이번에도 흐지부지 될 걸 잘 알면서 나는 모르는 척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알고 있어요. 어쩌면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늦어버렸다는 사실을요. 마음속에서 비죽비죽 고개를 드는 불길함 탓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주저대서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거짓말이라도 듣고 싶어서요. 물론 들어봤자 내가 그 거짓말 믿지도 않을 테지만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늦었다는 것을요. 늦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늦었는지 늦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지도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것 아닐까요? 라고 질문 자체가 내가 늦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나는 정말로 늦어버린 건 맞습니다. 이 모든 게 내 잘못입니다. 다른 친구들 밤잠 설쳐가며 눈 부릅뜨고 공부하던 그때 나는 그렇게 공부 안 했잖아요. 그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다독여 가며 바짝 뛰느라 바쁠 때 난 망설이고 주저하느라 숱한 시간을 허비했어요. 무수한 기회를 날려버리는 동안 나는 정직한 노력이 지닌 가치를 무시했고요. 적당히 대충 어영부영 했던 건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내가 맞는 것입니다. 그들과 나 사이에 벌어진 엄청난 격차를 보세요. 이 차이를 뒤집는 일이 호락호락하다면 반칙입니다. 절대로 손쉽게 뛰어넘을 순 없어요. 일단 그들과 나 사이에는 진도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공부한다 해도 내가 이제야 들여다보려는 내용들을 그들은 이미 꼼꼼하게 공부해 놓았습니다. 나는 뒤늦게 헐레벌떡 뛰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공부하는 동안 그들이 손 놓고 기다려 줄 리도 없고요. 또다시 나보다 한 발 아니 다섯 발 열 발 앞서 새로운 내용들을 공부하고 정복할 것입니다. 나는 뒤쳐져서 이제야 운동화 끈을 고쳐 매고 있는데 내 경쟁자들은 한참 앞을 뛰고 있습니다. 한 번 벌어져 버린 이 진도 차이를 좁히기란 팍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도 차이는 능력 차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 차이야말로 훨씬 더 심각해요. 나의 한 시간은 그들의 한 시간과 똑같지 않습니다. 나는 한 시간 만에 그들처럼 많은 양의 공부를 할 수 없어요. 나는 공부 경험이 부족하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다릅니다. 엉덩이를 딱 붙이고 한참 동안 집중하는 것도 익숙하고 수업을 듣고 핵심을 쭉쭉 뽑아내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요점 정리는 어찌나 야무지게 잘하고 문제는 또 어찌나 귀신같이 깨뚫어보고 풀어내는지요. 경험은 사람의 능력을 놀랍도록 발전시키거든요. 그들은 나보다 앞질러 달리고 있는 것도 모자라 나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그들만큼 빠르게 달릴 수 없어요. 내 속도가 총알처럼 빠르다고 해도 벌어진 격차 탓에 역전할까 말까인데 말이에요. 점수 차이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승부는 점수를 놓고 갈릴 테니까요. 나는 올려야 할 점수가 많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혹은 받아야 할 점수는 한참 높아요. 그에 비해 지금 내 점수는 아직 보잘것 없이 부족합니다. 나는 알고 있어요. 뒤늦은 진도에 허덕이고 똑같은 한 시간도 그들만큼 잘 쓰지 못하는 내가 점수를 뒤집기란 만만치 않다는 것을요. 사소한 습관부터 시험 보는 기술에 이르기까지 나는 모든 면에서 꼬박꼬박 뒤쳐져 있습니다.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불리한 게임입니다. 적당히 덕담이나 좀 던져주고 무책임하게 등토닥거려주는 것 저는 못하겠습니다. 거짓말하기 싫습니다. 점수 차이를 극복하려 해봐도 진도 차이와 능력 차이가 발목을 잡을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아도 잘 안될 겁니다. 포기하세요. 미안하지만 늦었습니다. 아니다. 늦지 않았다. 방법이 딱 하나 있기는 합니다. 점수 차이든 능력 차이든 진도 차이든 내가 다 돌파해버리고야 말겠다는 독한 각오 그까지 걸림돌 따위 깡그리 없애버리고 나를 힘껏 일으켜 세우리라는 뚝신 말입니다. 터져버릴 듯 뜨거운 마음으로 넘쳐 흐르는 절실함으로 반격의 칼날을 뽑아든다면 나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단 하나뿐인 돌파구는 바로 내 마음속에 있어요.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 혼자만 알아요. 지금도 내 안에 꿈틀거리는 활화산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내 가능성이에요. 내가 얼마나 무섭게 달릴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화려하게 날아오를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역전을 이뤄낼 사람인지 꺼내 보여준 적 없어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 안에 꽁꽁 가두어 놓은 진짜 나를 세상에 보여주세요. 악바리처럼 덤벼들 준비가 된 진짜 나에게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주세요. 뜨거운 힘 한 번 바리도 못해보고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굳어버리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나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맞아요. 그들이 나보다 앞질러 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구요. 뛰고 달리다 미끄러져 자빠지고 무릎 좀 까지면 뭐 어떻습니까? 가끔 좌절할 때 있고 속상할 때 있어도 뭐 어때요. 탈탈 털고 일어나 다시 힘껏 달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런 상처들이야말로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줄 텐데요. 그까짓 이유로 이렇게 얼어붙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늦었느니 뒤처졌느니 초조해하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될 때까지는 악자같이 매달리는 놈을 그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공부의 본질이 경쟁이 아닌 성장이라는 점이에요. 다른 놈 이기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 늦었느니 아니니 하는 소리가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소리입니까? 나에게 중요한 건 오로지 끝끝내 내가 열망하는 바를 이뤄내는가 뿐인데요. 나약한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어설픈 위로에 접석 안 끼지도 말고 눈 딱 감고 이악 물고 한 번은 힘껏 밀어붙여 보세요. 시도조차 안 한 거면서 못 한 거라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내가 가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입니다. 나는 비겁한 겁쟁이가 아니니까요. 나는 알아요. 어쩌다 내가 늦어버린 건 아닐까 하며 두려워하게 됐는지 내 발목을 잡는 회방꾼은 무엇인지 내가 어떤 버릇을 도려내고 어떤 마음을 뽑아내야 힘껏 달릴 수 있는지 내가 가장 잘 알아요. 이제껏 해왔던 것처럼 고만고만한 노력을 나름대로 해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럴 거라면 늦었습니다.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내 인생에서 꼭 한 번 멋지게 날아올라 보고 싶다면 내 속에 잠들어 있는 진짜 나를 흔들어 깨워보고 싶다면 과감하게 뛰어들겠다고 선언하세요. 최고의 내가 만들어낼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 내가 열망하는 삶을 이뤄내고 싶다면 내 인생 첫 번째 간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돌파해봅시다. 한 번이라도 진짜로 다 쏟아 부어본 적 없었잖아요. 이보다 더한 노력은 있을 수 없다 라고 단언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본 적 한 번도 없었잖아요. 꼬박꼬박 조금씩 여지를 남겨두었잖아요. 더 꺼낼 수 있었던 내 에너지 더 드릴 수 있었던 내 시간 더 이끌어낼 수 있었던 내 치열함까지 진짜로 다 쏟아 부어본 적 이제껏 한 번도 없었잖아요. 저만치 앞질러 달리는 경쟁자들을 향해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남의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 말고 내 안에 이미 들어있는 것 내가 아직 다 끄집어낸 적 없던 내 잠재력만 다 꺼내 쓰세요. 그것만으로도 최고가 되기에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나를 막아서는 건 경쟁자들이 아니거든요. 나 자신이지요. 내가 진짜로 내 모든 힘을 다 쏟아 붓기 시작하는 순간 그 어떤 것도 날 막을 수 없습니다. 나를 온전히 다 쏟아 보지도 않고 이렇쿵 저렇쿵 떠들어대는 건 엄살을 부리는 것뿐이에요. 한 번이라도 나 자신을 넘어 본 사람은 나 자신을 이겨본 사람은 반드시 강해집니다. 단단한 마음을 얻게 되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한 번 앉으면 몇 시간이고 꼼짝 않겠다는 독한 각오 내 심장 박동 소리가 뒤에 들릴 정도로 팽팽하게 당겨놓은 긴장감 모르는 내용은 알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집요함 나쁜 습관은 모조리 끊어내겠다는 단호함 1분 1초를 시열하게 채워 나가는 절박함을 갖추기만 한다면 지금 내 성적표 따위는 의미 없는 종이쪼가리 그 이상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세상에 보여준 적 없는 그래서 아직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내 안의 가능성을 내 안의 가능성을 잘라버리지 두고두고 내가 나한테 아주 나쁜 놈이 될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절실한 사람은 결국 강해집니다. 마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가슴으로 뜨겁게 원하면 기필고 해낼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날에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날에 국가를 욕하시거나 내가 조금만 더 타고 하여,